안녕하세요.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. 농막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느냐입니다. 전답.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인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임업인의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지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첫 번째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두 번째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세 번째로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설치지역의 제한사항입니다. 첫 번째로 임업인이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산지전용 일치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 농어업인용 관리사나 또는 농막의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. 네 번째로 설치조건 즉 면적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 두 번째로 시설면적의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즉 약 15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. 다섯 번째로 설치 절차에는 아래 두 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기타 임업인이나 농민의 경우라 해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업인이나 농어업인이 아니라면 임야인은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절차 또한 다소 까다롭다는 사실을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